안녕하세요. 베토 잉글리시 하나로 원장입니다. 4강 4번 주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 보기를 먼저 조망해 볼게요. 이 팩트라고 했으니까 이 팩트는 영양 아니면 효과라고 보통 번역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motivation이라고 하면서 on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직장 내에서의 performance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적 이런 건데 그럼 업무의 실적에 motivation, 동기가 미치는 영향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 ways라고 했으니까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직장에서 상의적인 생각들을 장려하는 방법들에 관한 글이라면 2번이 답이 되겠고요. characteristics, 특징들이 되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rewards, 보상이죠. 보상들에 대한 특징들을 말하는 거라면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drawbacks는요. 뒤로 끌고 온다 이런 의미에서 퇴워시키는 것, 단점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focus on low risk ideas, 낮은 위험 부담만 갖고 있는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보상들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글이라면 4번이 되겠고요. difficulties, 어려움들이 되겠습니다. 뭐의 어려움이에요? establish 하는 것은 세우는 거죠. 만드는 거잖아요. 일관성 있는 보상 체계를 만드는 것에 어려움들에 관한 글이라면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7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들은요. establish, 세웁니다. 보상을요. 보상을 만드는데 뭐하기 위해서 만드냐면 투부정사의 부사자 용법의 목적이 되겠죠. drive라고 하는 건 차를 정말 운전한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전한다는 건 차를 몰고 가는 거잖아요. 누구를 몰아세우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게 힘을 부여해주고 뭐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performance라고 하는 건 회사라고 했으니까 이제 실적, 어떤 수행한 결과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drive, 몰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적을 뭔가 좀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을, 보상 체계를 만든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흔히요. 이러한 보상들은 focus on,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meeting budgets and avoiding risk. 그래서 1번, 목적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 이게 갈 텐데 예산을 맞추고, 그러니까 예산을 딱 맞게만 하고 위험을 피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유형의 rewards, 보상은요. 여기서 말한 이런 유형이란 앞에서 뭐라 그랬죠? 네, 이제 예산에 맞추고 위험을 피하게 하는 그런 보상이었죠. 그것은 야기야입니다. 목적어인 관리자들로 하여금 invest in, 투자하도록요. 안전한 제품에. 그런데 그런 안전한 제품들은요. 하고 주격관계 대명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포즈는 놓다, 두다, 이런 의미여서 loss를 둡니다. 그러나 profit을 둡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literally 들어갔으니까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회가 아니라 가능성의 의미로 해석이 돼서요. of a big loss, 그러니까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을 거의 두지 않지만 또한 모두 little, 거의 없는 거예요. big profit, 큰 이윤을 창출할 가능성도 거의 없는 안전한 제품에만 투자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보상들은요. totally,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동기를요. 뭐하려는 동기냐면 투부정상 앞에 있는 motivation을 꾸며주는 거죠. explore, 탐구하다, 탐험하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riskier path, 더 모험적인 길, 경로를 탐색하려는 그러니까 좀 더 과감하게 모험하고 더 적극적으로 좀 위험하지만 해보고 뭐 그런 동기가 차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요. 동기, 보상해 주는데요. 속도의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뒤에 보니까 at which가 나왔죠. 전치사 더하기 관계 대명사 구조입니다. 어떤 비율이나 속도나 이런 것들을 항상 s을 써서 그런데 그 속도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런데 그 속도로 위험부담이 낮은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marketed, market이 동사할 때는 시장에 대답한다 이런 의미여서 홍보되어진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위험이 낮은 제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판매되어지는 속도에 보상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리스크가 아니라 낮은 리스크의 제품을요. 비록 뭐라 할지라도요. 그 회사들이 바라고 있다 할지라도요. Radical New Ideas 뭔가 급진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원하는데도 일단은 예산에 맞춰야 되고 리스크를 좀 피하고 싶고 하니까 위험부담이 낮은 제품만 계속 만들어서 파는 거고 그리고 잘 팔리고 빨리빨리 잘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 속도에 보상을 해주고 성과금을 많이 준다든지 월급으로 많이 올려준다든지 증급이 빨라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속도에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Little Appetite for Risk. And 이렇게 되는 거죠. 이형식 동사의 보어가 첫 번째 두 번째 보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Little 들어가면 조금 있는 거 아니고요. 거의 없는 거예요. Appetite는 원래 식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리스크에 대한 욕구로 보면 되겠죠. 어떤 위험부담을 껴내려고 하는 그런 욕구도 없게 되고요. 그리고 Incremental Ideas. Incremental에서 Increase가 보인다면 서서히 쌓아 올라가는 아이디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낮은 제품에 대해서만 생각이 쌓이고 그것들만 Over Doze 하게 된다는 거죠. Doze라고 하는 것은 약을 먹을 때 1회 복용량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한 번 할 때 1회치 정도의 느낌이고 Over가 들어갔으니까 넘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뭔가 너무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과량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하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위험이 적은 제품들에 대한 아이디어만 계속 쌓여가는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매니저들은요. Get frustrated. 좌절하게 됩니다. With 뭐와 함께요? 그 결과에 너무나 좌절하게 되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뭔가 리스크를 좀 더 기꺼이 과감하게 모험을 하려고 하는 욕구도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아이디어도 그냥 쌓이기만 하고 그게 이제 실제 어떤 제품으로 시험되지도 않고 이런 결과 때문에 좌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Blinds라고 하는 형용사가 뒤에 나와 있죠. 어쨌든 형용사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주어의 상태를 말해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 빙이 생략되어 있는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눈이 가려져 있으면서 앞을 보지 못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Blinds2 했으니까 어디에 눈이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보지 못하고 라고 해석하면 돼요. Blinds2는 무엇을 보지 못하는 이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에요? That2를 보니까요. 그 조직이 그러니까 그 회사가 Explicitly 그러니까 대놓고 명백하게 아니면 Implicitly 그러니까 이제 함축적으로 안목적으로 보이지는 않게 별로 티는 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Is rewarding 보상하고 있는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행동들은 깨닫지 못한 채 목적격 관계되면서서 그런 행동들을 보지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좌절을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Badly designed 잘못 나쁘게 디자인된 Measurement 어떤 측정이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측정은 이 사람이 얼마나 잘했나 보자 이게 되는 거니까 평가가 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잘못 고안된 평가라든지 Rewarded System 이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Mute 한다 하고 이제 동사가 나오는데 Mute가 원래 음소거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규칙의 나머지들을 음소거한다 그러니까 없어지게 만든다 약화시킨다 이런 의미가 되죠. Even if는 비록 모모일지라도 이런 의미고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It이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Measurement or Reward System 말하는 거거든요. 잘못 고안된 평가나 이런 보상 시스템이 Optima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최적화요. 최고로 잘 이런 의미라 최고로 잘 디자인되었다 할지라도 이게 되는 거죠. 접속사 다음에 PP가 나오면요. 이제 PP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Even if가 나왔으니까 비록 PP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화 되어 디자인되었다 할지라도 규칙의 다른 부분들을 다 이제 압목화시켜서 약화시켜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글은요. Motivation이 주는 영향을 말하는 거 아니고요. 오히려 Motivation 굉장히 낮아요. 어떻게 해요. Creative Ideal도 뭔가 Encourage 장려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보상 체계가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The most effective is 수였다고 할 수 있겠고 이 글은 어떤 특징이나 영향이나 좋은 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점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런데 일관성 있는 보상 체계가 주는 어려움 일관성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Law Risk 위험 부담을 안지 않으려고 하는 위험이 적은 아이디어에만 초점을 맞추는 보상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설명하는 글이잖아요. 정답 4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